로즈를 찾기 지금 거의 엔딩에 벌써 다 다가와 다가왔나? 와 나 총알이 없어 전총을 되게 많이 썼네? 조합 좀 하자 그래 38원 있어야 든든하지 얘가 어디죠? 바깥으로 나와버렸네요 다리를 내려야되나? 안통하네 어떻게 해야되지? 일단 눈앞에 집이 있으니까 들어가보자 계세요 난 소세요 금속 알아서 미안해 아 개들이빈거 나도 알어 의뢰받은 작업을 끝냈어 빨간굴뚝이 있는 지휘에 데려다줘 동굴에서 나가 유적을 지나면 마을이 나올거야 뭔소리지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 어 어? 갈고리로 에? 아이씨 이거 아직도 못해 게임이 끝날려면 아직 멀었나봐요 이런거 있는거 보면 여긴 왜 있는거야? 아 또 이러면 기분이 애매모해지잖아요? 어? 여기 뭐 아이템 없어? 어? 열 수 있어 제발 좋은거 뭔데 어두워서 안보여 화약? 아이씨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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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만에 총으로 해결되는 무언가를 찾았다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왜 들어오자마자 파란색이야? 형이 기분이가 나쁘잖아요? 어? 빨간색 해줘 카밍좀하게 카밍좀하게 뭐야 저건 도전과자를 달성하면 사냥꾼 앗 생선살?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생선살? 이 지역에 서식하는 생선액에서 얻은 고기 일반적인 식재료 이대로 먹을 수 없다 흑 이 게 뭔데 왜 이런걸 주는건데 일단 아이템 주니까 가져간다 아 굳이 총알로 잡을 필요 없었을텐데 아씨 칼로 찌를걸 너무 모든거를 다 총으로 해결하려는 습성이 있어 내가 뭔 소리야? 어? 이거 데모 할머니 목소리 아니에요? 데모 할머니? 저의 습관리 미타는 건가요? 에이, 기억나요? 이 재고는 죽는 거에요 말해, 무엇이 걸려있는 거에요? 어떻게 că Streepeko가 아마라? bordu 이 길이 reads 알ißt 뭐요? 그래도 러지 못 찾아서, 어디서 사 avere 물어? 너 너무 늦은이... 그녀는것만에 비해 너무 너무 나아가 아뇨과 피욤아를 9월 8월 8월 3일 버터와의 외복을 뱃을 말하고 침을 구하는 대부분의 아랫수록 아랫다 그녀는 어, 그러게. 와, 이거 지금 진짜 절반도 안 한 것 같은데요, 게임이? 야, 생각해보면 딸을 납치해 간 거는 이 성에 살고 있는 괴물들이 아니라 무슨, 무슨 군부대 같은 애들이 데리고 갔었었잖아. 그죠? 걔는 아직 얼굴도 안 비쳤고 이거 말이야, 이거. 이거, 이거잖아. 어, 이거. 그럼 나머지 플라스크 네 개, 세 개를 더 찾아야 된다는 얘기네? 그럼 이제 하나 끝난 거야? 이 짓을. 어, 아까 할머니가 넣어놨던 네 개. 아니, 열쇠. 날개가 두 개 달린 열쇠. 그 마을에서도 아직 열어보지 못한 많은 문들이 있거든요. 그 백야문도 아직 못 열었고 그 백야문도 아직 못 열었고 와, 생각해보니까 지금 뭐 절반도 안 했네. 분량 괴물이겠네. 이거겠죠? 날개가 두 개 달려있는 문이네요. 왜 이렇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itive. 이게 이거 슈아오옹 independently. 것보다 그럼 그냥 당기네? 뭐야 여기 아우 발톱 좀 다듬어 드릴게요 제가 와 씨 원주민이세요? 이건 뭐지? 어? 이거 엄브렐라 표시가 아니에요? 바이오화자드에 나오는 악덕기업 상호작용 되는게 없어 적어도 금속 스파크 튀는 그런 이펙트는 해주지 피격 판정 하나도 없고 개수레기 동겜? 어? 이쪽 길에 뭐가 있네? 왜 갓길이 있지? 자격용 타냐?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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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으으으으 Québec 흠... 흠흠... 흠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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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하하와안... 하앟 disc 하아앟... 하아앟... 소리 지르지 마... 소리 지르지 마... 소리. 어? 피 안먹었어 얘네 데미지가 너무 낮은데? 아니아니 피가 너무 낮은데? 예전에는 한 열두방 맞춰야 죽었던 애들이 지금 내가 총이 너무 세서 그런가 사냥ㅏㅏㅏㅏㅉ 우우우우우우 아 왜안 어? 됐다 이 다리를 내리면 아이 뭐 야 뭐 아이템 지나쳤냐? 아 내리고 싶은데 내릴 수가 없어 아이템이 없어가지고 깨꼭 잘가 근데 애들이 좀 하다보니까 궁금해진건데 제가 항상 애들을 잡을 때 헤드샷으로 잡거든요? 헤드샷 아닐 때 때리면 데미지가 덜 들어가나? 계속 헤드샷만 날려서 모르겠어 헤드샷이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 맞겠지? 알고보니까 어딜 맞춰도 한 4대 맞추면 죽는다던가 막 그런건 아니겠죠? 누나 다 죽였어요 벌레 누나 3자매랑 엄마도 죽였어 패드립 같다 엉? 열쇳구멍이 맞지 않는데요 철창 열쇠?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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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락핑가 아니야 엉? 락핑이면 인 벤토리가 열리겠지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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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되는게 없어 요즘 또 어디야 마을로 돌아왔나? 아 마을로 돌아왔네 여기가 여기군요 뭐야 뭐야 너 언제 또 이리로 왔어 어? 이게 딸의 심장이야? 잘 안보여 머리? 야 그걸 떨구면 어떡해 미친놈아 깨지면 어쩌려고 로즈는... 더 이상한 말이야 이거... 이거... 이거 못할 것 같아 이거 그냥 못할 것 같아 너의 아름다움은 아직도 인텍트 그들의 권력은 정말 유니크 누구만 할 수 있어? 그녀는 죽을 수 있어 죽을 수 있어? 죽을 수 있어? 나 왜 자꾸 쟤 뱃살에 눈이 가냐 그러면서 상점은 이용해야지 거짓말이면 가만두지 않겠어 일단 총알부터 내놔 아 그리고 이것도 팔게 주섬주섬 생선사를 팔 수 있어? 800원이나 해요 어 상점 목록 갱신됐을 수도 있겠다 일단 팔고 어 역시 뭐야 이거 고배율 조준경 조준경의 배율이 높아진다 조준시 흔들림을 경감 파이프 수류탄 드디어 만들 수 있네 인벤토리 늘리는데 3만원? 이 가방이 3만원이라고? 와 날강도세 일단 파이프부터 뭐야 말하다말고 갑자기 가래 저장 왠지 이 상점 아저씨랑 맞짱 뜨면 제가 질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모든 보스들 다 합쳐도 얘보다 약할 것 같거든 약간 샌즈 같은 느낌이잖아 저렇게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애들은 조심해야 된다고요 여긴 날개가 4개에요 야 아까 맨 처음에 마을에서 봤던 백야는 날개가 8개지 않았어? 6개인가 8개인가 그게 최종인가 보다 일단 여긴 날개가 2개여서 열렸고 여기도 날개가 4개네요 안 열리겠죠 저기가 날개 2개 달린 곳이고 엄브레일라 여기 또 있고 마을로 돌아왔군 여길 다시 오게 될 줄이야 락픽이 필요한 곳이 여기 있군요 락픽 락픽 어? 어디다 써야되지? 에이구만 좋은게 나오려나? 총알 나오려나? 아아아아 또 날 실망시켰어 총알 따위 조합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건데 뭐야아 샤건 탄약도 제일 많은 어? 뭐야 왜 아직도 빨간색 전장을 봐야 하우 나 그냥 갈게요 뭐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어 여기 철창 열쇠 여기도 가보자 에? 뭐야 아잇 돌아가야되나? 돌아가야되네 아이씨 데모 할머니가 잠가놨어 반대쪽에서 잠긴거 같대요 반대쪽에서 잠긴거 같대요 동선 실화? 아 여길 다시 돌아가려면 갈 수 있는 방향이 여기밖에 없네 날개가 4개 달린 태아 열쇠 여긴 그냥 날개가 4개 달린 열쇠고 여긴 4개 달린 태아 열쇠고 여기는 6개 달린 태아 열쇠네요 무슨 수를 쓰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트랙터를 옮겨야되는구만 뭐야 이게 에? 창문 밖을 보아라 무섭게 왜그래요 아무도 없는데 창문 밖에? 어? 비밀번호 6자리? 창문 밖을 보면은 뭐 번호가 쓰여잇 어? 어! 뭐야 나 왜 갑자기 뒤돌아봐 닥쳐 이씨 깜짝 놀랬잖아 엉덩이 임마 엉덩이가 아니었지만 엉덩이인걸로 뭐지? 일단은 0804인거 같죠? 이렇게 있는거는 아닌거 같고 0804 0704? 0804인가봐 0...7 0...4 에? 잠시만요 6글자잖아 0...7... 0...4... 0...4... 0...4... 0...8인가? 0...7... 0...4... 0...8 0...7... 0...4... 0...8 이게 뭐야 에어 좋은 총인가? 완전 자동사격이 가능한 권총 조사 160 160 27 297 170 170 4 2 2 5 18 일단 이거 쓰는게 맞는거 같은데 지금 데미지는 되게 준수한 편인데요 이거 지금 커스터마이징을 하나도 안해가지고 지금 이게 더 좋아요 훨씬 더 좋아요 총알 낭비만 심할거 같은데 와 드디어 잭핸들을 얻었다 이거 우물에도 쓸 수 있으려나? 근데? 일단 보자잉 이거 우물에 쓸 수 있나 함 보... 소리를 지르고 있어 어? 이리와 왜이렇게 무빙을 쳐 어차피 한방인데 아이가 조심성이게 많은 친구구먼 응? 야! 그러고보니까 천장에 있는 애들은 잡으면 아이템을 안주네요 씨브롱탱 아이씨 속상하네 야 그래도 위에 있는거 어떻게 줍긴 줍네 자 이 핸들로 이거를 돌릴 수 있는지 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다른 도구가 필요하대요 하하... 오 꼽기만 했는데 알아서 막 돌아가네 신기하다 어? 뭐요 누가 위에 올라탔었어? 아이템이 도망갔네 까비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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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와우 역시 엉덩이가 짱이라니까 맨 처음 장소로 돌아왔네요 여기까지 온 김에 좀 둘러보고 갑시다 또 뭔가 다른 것들을 상호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하... 어머니 저 돌아왔어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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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아이고 근데 쟤는 엄청 돌아서 가야되겠는데? 나 여긴 다 봤지? 여기 다시 돌아가자 라이칸드 나올수도 있으니까 작건들고 가야지 작건 죽었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 들려 야! 자냐? 뛰어와 아 애들이 확실히 무빙이 좋네 초알이 이제 별로 없다 확실히 샷건을 써야될거 같애 어? 여기 넘어서 들어올수있네? 여기 뭐야 오 반대쪽에서 잠긴거 같애 파이프 쏘로따는 파란색이 됐..어? 자물쇠..아.. 반대편에서 확실히 열 수있나봐 이거 자물쇠가 잠겨있네 요렇게 해가지고 이거 못 쏘나? 안되네? 텔리가 뭐야 얜 에? 어? 잠깐만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뭐야 쟤 기다려봐 이럴때 필요한게 지뢰 아닐까? 자 설치 수고 튀어 기저 얼굴이 드러났네 아우야 막았는데 막아서 이정돈거 아우 야 얘 맷집이 미친거 아니에요? 됐나? 완벽한 두개골 수정 이거 비싼거 아니냐? 저번에 빨간색버전도 우리가 팔았었는데 막 8,000원인가 그랬잖아 오 쟤 이제 일반 몹으로 나오나봐 좀 성가시겠는데 어? 뭐더라 했노? 락삐그으으으 아니 소중한 아이템이 이런 화장실에 버려져있다니 으악 으악 아이씨 아이씨 놀래가지고 컨트롤키 눌렀잖아요 아이씨 이대로 뭔소리야? 애들 왜이렇게 한번에 안죽어 뭐야 이게? 마달리나 인형? 아이씨 아 뭔가 좀 쎄한 기분이 들기는 했거든? 확실히 아 뭔가 브금이 막 나왔었잖아 에에에에에이 이런 브금이 들려가지고 아 뭐가 있겠구나 했는데 바닥에 쳐누어있을 줄은 누가 알았겠어 길 따라서 잘 가고 있는거 맞나 몰라 와 드디어 얻어버렸다 와아 와아 와와와와와와와 이때까지 지나친 우물들 다 컴온요 하아 언제 다찾노 아 여길 다시 가야되잖아요 좀 오반데 자 들어왔어 일단 문부터 열고 무슨 소리 들리죠? 자 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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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금 이 에에에에에 하는 브금 뭐 있어 지금 야 뭐해 뭐 먹어 아 이거 왜이렇게 단단해 하 여기 사는 아주머니 먹고 있었네 괴물 나오는거 아니지? 다녀 이게 뭐지? 날개가 두개 달린 열쇠는 하나의 부분일 뿐이다 완전체가 되려면 세개의 부품이 필요하다 음 계속 이걸 진화시켜야 되는구나 어? 완전체가 되려면 세개의 부품이 필요하다 조사 날개가 두개 달린 열쇠와 부품을 조합했다 날개가 네개 달린 열쇠 두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게 낫겠어 상점아저씨한테 다시 가야되네요 마더 미란다님과 님께 사냥 두마리를 혼납 미란다님께 약모를 혼납 지정된 약품과 장비를 수일내에 준비할 것을 명령하셨다 어디에 쓰실 생각이지? 마더 미란다님으로부터 연락이 없다 가족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시끄럽다 새벽에 발가오기 전 그 물건을 동굴교회로 가져다 놓으라는 지시가 있었다 근데 거기서 나는 무시무시한 것을 봐버렸다 거기에는 네 명의 귀족들과 한 아이를 안고 있는 마더 미란다님이 계셨다 마더 미란다님이 무어라 속삭이고는 그 아이를 만지셨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아이의 몸이 하얀 결정으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는 그리고나선 그 아이를 아무것도 하지 못한 나는 단지 마더 미란다님께 어째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여쭈었다 마더 미란다님께서는 날 보고 미소지으시면서 이 아이는 선택된 아이 어떤 모습이 되었든 금방 원래대로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나선은 수정을 넣은 플라스크를 각 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들은 자리를 떠났다 나는 마더 미란다님에 대한 예의도 있고 거기에서 도망쳐 나왔다 아직도 몸이 덜덜 떨린다 마더 미란다님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지? 그 아이는 도대체 뭐지? 따라아아아 이게 너였구나 아니죠? 다 맞네? 이 쌀이 부처가 있는 곳으로 가기 전에 잠금 불고 오오 오케에 자 락핑 먹었으니까 여기 열자 어허 우물이 여기잉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에에 잡템 나오겠지 뭐 근데 별로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하려고 했는데 이게 나와버렸네? 머리 조합 몸통 우와 근데 이것도 나중에 판매용이구나 나 뭔가 했네 여기다가 다시 새로 받치면 되나요? 제가 저번에 부셨던 거? 뭔 소리야? 어? 쇠고기 어? 진짜 줘? 어? 돈 주네? 무슨 까마귀야 돈을 줘 어? 일단 어디를 가야될까요? 여기 들어가서 락픽으로 이걸 열면? 아이씨 아아 락픽으로는 좋은 걸 못 얻나? 어이가 없네 자 이제 날개가 4개 달린 태아 열쇠로 여길 열 수 있구나 그러면은 날개가 4개 달린 열쇠로 여길 갈 수 있으니까 돌려 두 곳이 비어있는 목걸이 자 교회도 아직 빨간색이거든요 교회도 보고 갈게요 천장을 봐야돼 천장을 뭐야 저게 에? 뭐야 이메 작전기록 사고현장에 도착 EW, LW 누구의 신호도 발견하지 못하 마을의 잠입 몇몇의 생체병기와 교전 EW의 흔적이 몇 점 발견됨 LW는 행방불명 교회를 일시 거점으로 작전회의 작전계획은 다음과 같다 연구실 소색 사상균 샘플 분석 공장의 잠입 이거 엄브렐라 물품인 것 같은데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여건 마더 마렌다 로고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파란색 좋구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자 하.. 이제 여기가 최종이잖아 그지? 날개가 6개 달린 태아열쇠 루이자 집도 다 받고 여기 우물 있네. 이제 우물 갑시다 우물 어? 저기 아이템이 있는데? 안 넘어가죠? 원솔 좀 가만히 있어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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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줘 많이 주네 내려와 무빙치지 말고 무빙치지 말고 엉덩이 좀 가만히 있으라니까 아 돈은 진짜 많이 주네 복선 조각 이 집은 뭐지? 아무것도 아닌가? 어? 허어어 와 이런곳에 사냥이 있네 네 네 녹화중이에요 어서와요 지금 20기가째 녹화, 녹화중이네요 엥? 이건 뭐야 무회자의 목걸이? 와 다 타고나서 여길 와보니까 이런게 있네? 이건 뭐야 권총탄형 30발? 폭발탄? 에엥? 에엥? 마더 루이자 죽어서도 이런걸 남기시는군요 어마어마어마어마 두곳이 비어있는 목걸이 이거 조합되지 않아요? 안되네 루이자의 목걸이 그 흐름이 묻어있다 목걸이 보석? 아니 아 나 평생 유품으로 가지려고 했더니 얘가 이걸 빼버리네? 루이자의 목걸이에서 빠진 귀중한 보석 고가 아이템이라고 써있지도 않아 그냥 황금 아이템이야 어? 이걸 빼니까 안에 열쇠가 있어 루이자의 열쇠? 에엥? 루이자의 목걸이에서 빼는 열쇠 뭐지? 어디 열쇠야? 무슨 돼지 소리가 들려요 매그넘타냐? 와 여기 진짜 보물창고네 와.. 진짜 갓 루이자 뭐야 뭐야 얘 피 왜이렇게 많아 어? 아니 안죽어 애가 죽었다 질 좋은 고기 와 아이템 와 4칸 먹어 순종 하얀돼지에게서 얻은 희귀한 식재료 여기가 든든하네 여긴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슬슬 무섭거든요 아이템 못 주실까봐 아이템 너무 많아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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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하늘이 찾았어요. 지금 내가 정리해볼까요? 정리하자. 먼저 이 키도를 이용하여 모든 로즈의 그룹들은 없다고요. 어디가 다가가? 다가가 다가가. 하나가 다가가. 하나가. 둘은 다른 로즈가 다가가. 로즈? 아니 귀족이 두명이 아니라 네명이였어? 어 드미트리스쿠 해응 누나 아아아아 아 아 쟤도 잡아야 되는구나 맞네 얘네는 비중이 너무 없어가지고 기억이 없었는데 그리고 네번째가 저 뭐야 아이언맨? 매그니토지 웬 아이언맨? 매그니토 와 저친구 능력에 걸맞게 공장에서 살고있네 홀리마 뭐야 이거 지도 뭐야 이거 지도 뭐야 이거? 이렇게 넓다고? 내 귀족의 위치를 표시해놨대 로즈의 플라스크 모으기 네 개 중에 하나 모았군요 어 어 어 뭐야 주크의 주방이라는게 생겼어요 조미 생성고위 최대 체력이 약간 상승한다 효과 지속 마깃이 받는 피해가 감소한다 효과 지속 최대 체력이 상승한다 효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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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속도 증가 받는 피해가 크게 감소 육즙이 흐르는 쇠고기도 있네 최대 체력이 크게 상승한다 토끼 뚜라떼 푸이 뭐야 이거 이름 욕같애 요리 이름이 욕같다고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아 이거 한번 먹으면은 끝인가? 아 요리하는 모습 보여줄줄 알았는데 몬스터헌터처럼 아 요리하는 모습 보여줄줄 알았는데 제가 한번 밖에 못하니까 지금 할 수 있는거는 지금 하는게 낫겠네요 마켓이 받는 피해가 감소했다 최대 체력 약간 상승 최대 체력 약간 상승 아 좀 요리 좀 제대로 해주지 나름 컨텐츠인데 그림으로만 그려놨네 빡치게 최대 체력이 약간 상승 아 수정 덩어리 수정 덩어리 3,000원 밖에 안하구요 두개골 수정 900원이고 완벽한 두개골 수정 만원이네? 야 그 빨간색보다 더 비싸 쉽거 아냐? 황금 조합가능 조합이 가능한건 팔지말고 목걸이 보석 와아 자 갓 루이자님 고가 아이템 고가 아이템 어 이것도 팔 수 있네요 파는 용도겠지 고가 아이템이니까 76,000원 일단 인벤토리부터 늘리구요 저격을 커스터마이징 할게요 F2 소촌 치크레스트 흔들림 경강 예에에스 이제 커스터마이지를 좀 해볼까? 어? 이거 커스터마이지되네? 오래달장 그냥 갑시다 와 인벤토리 넓어진거봐 좋네 저 저장 저장 지금 권총 세자루인거 같다고요? 네 아 맞다 이거 팔자 그래 이 쓰레기는 팔자 사무라이 했지 여기를 열 수 있죠 여기를 열 수 있죠 이제 인형의 집으로 가는건가요? 어 맞네 어? 잘하면은 까마귀들 싸가지고 돈 벌 수 있게 있는데? 까마귀들 잘 봅시다 뭐야 이거 길이 나뉘는데요? 여기가 진행루트 같고 오른쪽 길로 빠져봅시다 어? 사냥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여기서 들리는 소린가? 니가 낸 소리냐? 몰라 그런가봐 여기 어디야? 에? 밑을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네? 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어 왜? 아 인형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사냥 그 인형 머리 달그락거리는 소리랑 비슷해가지고 짜증난다 이 길을 보니깐 덜렁 다크가 생각나는군요 호 왜 덜렁 다크가 생각나는지는 아직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생방송에서 진행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생방송에서 진행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잠깐만 저격이 아니었네 어? 조준이 안 돼요 쟤한테 누가 봐도 아내는 맞는데 아내일 리가 아내일 리가 조준지 왜 로즈가 오던데 베네비엔돈 루이자이앨스인가? 아니군 아니 여기에다 열쇠를 넣는거 같지는 않은데? 추억을 받쳐라 추억? 그럼 헐 맨 처음부터 품에 가지고 있던 가족사진을 여기다가 받치다니? 왜? 네 에 에 그러지마라 나랑 같이 가 애단 FACK YOU 에? 뭐야 왜 계속 올라가 아 멈췄다 와 안 떨어져 지네 갑이 와 진짜 경관 미쳤다 날씨가 좀 안 좋아서 그렇지 진짜 날씨 완전 좋은 때 여기에서 딱 보면 진짜 완전 개 지리겠다 관광 명소 쌉가는 아 문 열고 들어가서 문 닫지 마라 개빡친다 나 주변 아직 안 눌러봤다 어 열리네 다행이다 이런데 사사치 잘 봐야죠 라고 말할라 했는데 이미 파란색이죠? 이런데 사사치 잘 봐야죠 어 여긴 누가 봐도 수상한데? 그렇지 그렇지 이럴 줄 알았지 자 기쁜 마음으로 들어갑시다 그럼 평범한 집인데요 뭐에요 안 들어가죠 뭐야 안 들어가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파밍이 안 돼 서랍 열리는 열리는 게 없어 잠겨져 있고 아 이거 달리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네요 바깥에서는 굉장히 빨리 달리는데 여기서는 맥이 좁아서 그런가 막 그렇게 뛰지 않아 2층 올라가기 전에 1층부터 싹 다 둘러볼게요 누가 봐도 수상해 꺼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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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뭐야 아이템인 줄 알았네 날 낙다니 이거 진짜 조용하다 왜 갑자기 지푸나 분위기가 점점 녹슬어 가고 있는 느낌이지 벽지가 왜 이렇게 다 뜯어져 있을까요? 아이템 들어있을 줄 흠 의외로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네 아니 여기 잠겨있던 곳이거든요? 반대편에서 잠겨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 양쪽에서 그냥 다 잠겨있어 안 열려 자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어 굉장히 수상해 보여 그러니까 여길 가지 말고 계단을 먼저 올라가볼게요 엘리베이터는 고장나면 내려오지 못하지만 계단은 다시 내려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두 다리만 멀쩡하다면 자 이제 계단을 가볼게요 아 내가 인형 그림자인 줄 알았는데 이 그림자야 아니 누가 이딴 개무섭게 생긴 인형을 끌어안고 사진을 찍냐고요 이거 다 막아놨어 이게 다 막아놨어 진짜 아무것도 없네 자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본편으로 가봅시다 엘리베이터 타고 본편으로 가봅시다 엘리베이터가 본편이 맞네요 자 이 집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인했고 어 자 뛰는 거 되게 열심히 뛰는 거 같은데 약간 꿈속에서 난리는 듯한 그 느낌 뭔지 알죠 꿈에서는 진짜 전력질주하려는데 막 발이 안옹지기잖아 으 으 으 으 으 모른다고? 꿈을 안 꿔봤나 보네 그리고 막 진짜 엄청 빡치는 상대 있으면 전력을 다해서 때리고 싶은데 막 주먹이 안나가고 그럴때 진짜 답답하지 자 지하로 내려왔고 올라가는건줄 알았는데 지하였어요 뭐지? 산악식물의 식물염기 이게 뭐라고 갑자기 이게 상호작용이 되는거야? 뭐가있나? 잠시만요 왜 이렇게 고생하나? 정말로 터뜨림 차이가 처음에 잠시 모르는데 그는 당황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잠시의 시간 잠시의 시간 어? Please, won't you stay with me? Forever? What? Wait, where's my gun? 어? What the fuck? What? 잠겼어 비밀번호 6자리 줍시다 아이템 다 뺏긴 상태죠? 주변을 잘 둘러보고 뭐야 이거 반지 빼기 시점 이동 왜 굳이? 왜 굳이 이런걸 일일이 내가 조작을 해야하는 거죠? 뺐어 피 묻은 반지 에? 붕대가 너무 세게 감겨있다 자를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안구 돌리기? 에에에 왼쪽 눈 조사 이렇게 보면은 어? 여기도 뭐가 있네 오른쪽 어깨 조사하기 오른쪽 어깨 빼내기 오잉 잼 열쇠 뭐지? 배에 있는 아기 얘긴가 봐요 헉 뭐야 내 아내의 사진이잖아 미아를 본따 만든 인형이야 이게? 하나도 안 닮았는데? 팔 조사하기 팔 빼내기 팔 빼내기 팔 빼내기 에 뭐? 이게 뭔데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야 이게 뭔데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야 발도 볼 수 있네 퇴역 퇴역 어? 입조사도 있네? 입열기 퇴역 퇴역 꺼내기 위해서 도구가 필요하대요 집게 같은 게 필요한가? 뭔 소리야 그러고 보니까 여기 길이 더 있네 흐흐흐흐흥 흐흐흐흐흐흑 이 인형 외에는 볼 수 있는 게 없고 이 은 열쇠를 통해서 여기를 열 수 있네요 후후 에? 물은 나오는 것 같다. 컵 같은 걸로 물을 뭐 이렇게 받을 수 있나? 흠흠흠 뭐지 이거? 으으으으으읍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ㅡ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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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아니 숨소리가 왜이래 뭐 뭐 숨어야 되나봐 으으으으으엑 아 깜짝이야 이씨 흫 흐흠흠흐흫흐흫흫 하흐흐흐흫 흐흫흫 희흐흫흐흫 흫 다들 긴장하면서 보고 있을텐데 엄청 놀랬겠다 여기도 가보죠 딱히 뭐 할게 없어 세면대에 피묻은 반지를 깨끗이 씻으면 무슨일이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가 들어요 그렇지 깨끗이 닦고 야 너 딴 데 가 여기 있지마 아니 지금 녹화중이잖아 왜 뒤에서 그러고있냐고 가 결혼반지 깨끗해진 반지 미아의 결혼반지와 똑같이 생겼다 052911 052911 052911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열었다 근데 여긴 어차피 내가 온 곳이잖아 뭐야 뭐야 여길 이렇게 사악 열어줬는데 개무시하고 지나가면 정말 재밌겠다 그럼 진행이 안되겠죠 예단과 나의 추억이 담긴 오르고 하지만 더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아 이게 지금 선이 그어져있는거대로 따라서 연결을 해야되나봐요 연결을 해야되나봐요 이게 맞아? 맞.. 맞는거 같은데 아닌가? 이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재생을 해보자 아 재생을 따로 해야되네 맞춘다고 자동으로 되는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지금 녹화중이어서 너무 멘트를 길게 쓰시면 좀 힘듭니다잉 왜 이렇게 옷장이 여러개가 있지? 후원을 해도 되긴 하는데 간단하게 그리고 만원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나 저번에 그 뭐지? 드미트리 스쿠 걔 변신하는데 루, 누가 룰렛 돌려가지고 굉장히 많이 당황했어 일단 핀셋을 얻었으니까 돌아갑시다 아잇 깜짝이야 아잇 깜짝이야 뭐야 어머 야해 입에서? 핀셋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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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 필름? 뭐야 또 핀셋을? 뭐지? 핀셋은? 필름 은열새 반지 이걸로 뭘 하라는 거야 뭔가를 끼워 넣을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갑자기 방탈출 장르가 되어버렸네 그죠 어씨 쒸 어떻게 해 필름을 뭐 인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볼까 뭐야 어 돌아가야 되는게 맞나봐 뭐가 나오네 내 아내였던 것 같은데 아내가 왜 이렇게 살벌하게 나오죠 아 아 여기 영상이가 있었구나 행복한 우리 가족 로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친구 그 아이는 이 이야기를 정말 좋아해 우리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무엇 할머니가 주신 결혼 축하 선물 예단해준 영원한 사랑의 증표 헐 아 아 아 아 아 liquor 허어어어어어어어 기억이 안나 다시 읽어보자 로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친구 그냥 인형이죠 3번 어어 제일 좋아하는 친구 2번 그 아이는 이 이야기를 정말 좋아해 우리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무엇 아기고 할머니가 주신 결혼 축하선물 샤넬백 오르골 이렇게 해다 됐다 재생 뱅 아니 필름을 이걸 넣은게 아닐텐데 왜 이런게 재생이 되는거지 무서운데요 보물 안으로 들어가나요? 시설이 많이 허름하네 왜 덕볼게 없나? 우리 여기 저번에 오지 않았어? 어 이거 봤잖아 산악식물의 식물염기 확실히 기억나는데 이건 상호작용이 안됐었단 말이야 이런거 없었거든? 있었나? 내가 못보고 지나친건가 어쨌든 비밀의 방 문이 열려 안녕히 계세요 아 똥마려 아씨 뭔데 돌았네 분위기 어? 가위 가위 가위로 뜯어? 전화기가 있네 이걸 왜 드는거야? 아 난 참 놀라운게 뭐야 뭐야 나 전화기 내가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I didn't want to lose you again I didn't want to destroy this family Mia, what are you talking about? I love you both so much I had to I had to do it 뭐지? 내가 바람핀 걸 눈 감아 준 건가? 아 또 뭐야 아 여기 아기 조각상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애초에 여기는 어디죠? 아 여기가 거기다 어 돌아왔네요 뭐야 저거 여보 어 어 안 열세 가위 가위로 붕대를 아 깜짝이야 아이씨 붕대를 가위로 가슴을 떼는거야? 어멋 황동메달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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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 없어 흠 아 말을 더 하시든가요 어따 답답하네 흠 그래 애가 뭔가 좀 특별한 게 뭔가 있나 보지 좀 알려줘야 될 거 아냐 아 뭔데 이거 일단 이건 이거거든? 어? 뭐야 이거 뭔데 야! 아니야 나 왼쪽 위에 이거 맞추려고 한 거 아니였어 왓 맞춰졌네 갑시다 뭔 소리야 아 좀 그럼 아니 이거 공포 액션 게임이지 그냥 공포 게임은 아니잖아요 아니 이거 공포 액션 게임이지 그냥 공포 게임은 아니잖아요 바꿔야 될 거 같애 내가 지금 회복 포션이 없어서 안 먹었지 있었으면 또 한 번 들이부었거든요 내려가 아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 진짜 차단기 상자 열쇠 차단기 상자 열쇠 차단기 상자 열쇠 차단기 상자 열쇠 칸납 pon 오 Boston 피but 아까 칸 시 이거 여기가 어디야? 같은 장소인데 조명만으로 이렇게 달라보이다니 어? 인형이 사라졌당 내가 먹은 게 뭐였지? 차단기 상자 열쇠, 우물 밑에서 찾는 열쇠 머리카락이 엉켜있는 가위? 오오 더러워 은 열쇠 에, 잠겨있어 아니 근데 차단기가 있었어요? ㅋㅋㅋㅋ 아, 시야 싫어하냐고오 뭔 소리야 이거 에이 에이 끝 너무 이쁘게 생겼고 어 이제 열린다 어? 미안 날 놀래켜주려고 제가 떨어진거 같은데 제가 못봤어요 차단기가 여있다 아 이 릴리프가 여깄군 퓨즈 없이는 작동시킬 수 없다 퓨즈가 두개 필요하고 애는 사라진듯합니다 자 으아 이거 탯줄이야? 흠 핏자국 뭐야 여기까지 쫓아왔었어? 핏자국좀 따라가볼께요 여기서 끊겼어 여기서 사라졌나봐 어? 얘 귀족개 아니에요? 왜 여기있지? 아 얘가 나 잡을거 같애 이거 꽂으면 흐흐흫 아닌가? 빠르게 닫아주고 와아 난 그래도 공포게임을 많이해서 이러지 이게 실제상황이었으면 와아 상상도 못하죠 정신 나가죠 그냥 게임인거 아니까 막혀있네 지도 볼 수 있나 지금? 어? 볼 수 있네 뭐야 아 아니 그니까 이런 숨는 기능이 왜있냐고 아까부터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아아아아아 까딱 아아아아아아 딱 나왔죠 퓨즈 딱 뽑는 순간 불 딱 닦거지면서 애가 또 에이헤이 이러면서 나 쫓아올거 뻔하지 어 각 나왔다 퓨즈 휴즈 조용히 들어가서 문 닫아주고 어? 왜 안나와? 졸라리 무섭거든 아무것도 안나오니까 휴즈 뭔솔 제발 무기좀 주세요 아아아아앜 이리로 못오나? 오는중이냐? 오는중이네? 와.. 아내를 보는건 아니겠지? 와..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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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아이여서 그런가 순진무구한 구석이 있네요 이런 간단한 트릭도 꽤 차지 못하다니 아 너무 어두워 여기가 어디야 자아 퓨즈박스로 갑시다 퓨즈박스 게임소리 너무 크면 얘기좀 해줘요 어? 어?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eigenen 어 점 거 오.. 어 뭐야 이거 typing 어 뭐야 왜 다 쳤있어 크으ée GWOW O Near ey구 이쁘지잉 아우 너무 예쁘다 아 이제 눌린다 나 갈게 오오오오! 아우 이게 크지막한 악이네 요즘, 요즘의 대세라고 하는 먹방 계열 아주 크게 될 아이야 먹방 유튜버 벌써 지금 자리 잡아놨죠? 멀쳐서 잠겨있어 뭔 소리야 깜짝이야 에다는 확실히 사람이 아니에요 와우 정신이 강철이야 진짜 와 뭐야 아 저게 저게 본체가 아니구나 지금부터 찾아야되는거야? 쟤를? 자 헤험 아 아 뭐야 욱 저 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으아 죽는건가? 와 나 저장도 안했는데 어 얘 여기다 아아 우와 또 도망가는거야? 아 나 한번만 더 째려면 죽을거 같거든요 지금? 에이식배 없어서? 이 사이에 소멸실수도 있어 드레스 드레스를 찾아야 드레스 여기있다 야 대가리 딱대에에에에에 당연하지 말 안들으면 머가리를 봐 아아 어디갔어 어? 웃음소리를 잘 들어야 돼 여기있네 안녕 rev 어 뭐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너 얼굴 왜그래 귀여운 인형이야 뭐야? 아 얘가 본체구나 근데 생각보다 너무 쉬운데? 얘 숨바꼭질 만하다 끝났어 심지어 죽으면 가져가라고 이게 딱 나와주네 어? 조사 날개가 4개 달린 열쇠 부품을 조합했다 이제 날개가 4개 달린 태아 열쇠 잃어버린 소지품도 다시 되찾아줬네요 너무 친절하고 아 물론 게임이니까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어 오 이것도 팔 수 있는건가? 보물 NG 고가 아이템 도나가 안고있던 오싹하게 생긴 인형 더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 HB가 별로 없으니까 바로 회복을 합시다 회복이.. 할 수가 없네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스읍 일단 이 바이오하자드 8을 마케팅할 때 가장 많이 썼던 캐릭터가 누굽니까? 가장 인상적이었던 캐릭터 드미니트리스코 아니에요? 어 근데 그 친구가 난 전반적으로 게임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가장 먼저 죽은 애가 드미니트리스코고 가장 비중이 없었던 이 인형과 돼지 귀족은 오히려 후반에 나와버리니까 차라리 얘네가 먼저 나와서 이제 잔당 처리하고 드미트리스코가 계속 전반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나오다가 마지막에 뭐 라스트보스 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천왕 중에 마지막으로 등장을 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좀 많이 아쉬워요 이 게임이 계속 하다보면은 뭔가 좀 살짝 나사빠진 것 같은 느낌을 계속 계속 봤습니다 여기 보물상자가 있네? 저 보물상자 뭐지? 뭐 물론 잘 만든 게임인 거는 나도 인정을 하거든? 조금 더 이제 연출 같은 거를 스토리 라인을 조금 더 몰입감 있게 잘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 솔직히 드미트리스코 보스전이랑 지금 얘 보스전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임팩트가 드미트리스코가 훨씬 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얘는 숨바꼭질만 하다가 끝났어 우선 보스전을 숨바꼭질로 하냐고 그만큼 막 뭔가 엄청나게 위기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게임도 많이 만들어보신 분들이 왜 이러실까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나봐 어 그러네 자 여기다 인형을 놔볼까 가족사진 돌려받았네? 여기에 사용할 수 없다 근데 뭘 놔야 될까 어 뭐 둘 게 없는데 아니 내가 보물 아이템을 두려고 했는데 보물이 아니라 중요 아이템 탭이 나와가지고 둘 수가 없어요 인형은 뭐 놓고왔나? 다시 가볼까? 주인은 죽었으니 어? 반응이 없대 다시 돌아갈 수 없어 그러면은 나중에 베네비엔토가 근데 쟤 누구야? 얘가 베네비엔토야? 아 그러네 그러면 그러면 자된건가? 흐흫 어 한번 나오면은 이 보물을 이 보물을 못 얻게 설계해놓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쓰읍 나중에 뭐 진행하면은 그거에 맞는 뭔가를 얻겠죠 그쵸? 아닌가? 아 좀 쎄한데 그래 그랬다 가자 진짜 이거 못 얻게 해놨으면 너무 빡칠 것 같은데 뭐야 여기 왜 아이템 상자가 있지? 내가 이걸 못 보고 지나쳤.. 다..구? 왜 아이템 안집어져요 무슨 소리야 야 아니 이런 데가 있었.. 뭐야 그렇게وب 일어나시오 의사양반 다시 누우시오 일어나지마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잡고 이게 뭔데? 공이네? 이게 어디에 쓰이더라? 나 기억이 안나! 어 애들이 좀 많네? 오 오케이 이럴때 필요한건 뭐다? 뽀끄 땅끄다 뽀끄 땅끄 천천히 유인을 해주시구요 자 뽀끄 땅끄 죽었다? 왜 이렇게 약해 도끄 땅끄 도끄 땅끄 그래, 차라리 애들이 이렇게 개때로라도 나오니까 마음이 편하네 아아, 아무도 안 나오다가 갑자기 한 마리 팍 튀어나오면 그렇게 놀랄 수가 없는데 단체로 이렇게 싸아악 웨이크업 해주면 나야 고맙지 뭔 소리야 뭔 소리, 뭔 소리 어? 뭐야 이거? 오오? 오, 오미? 락픽까지? 오미? 어? 야 너 거기서 뭐해? 약간 많이 아픈가 봐요 이제 안 아프게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어, 다 나았다 이제 고통받지 않는다 잘됐다 능력치 비교 좀 해볼까? 샷건이 지금 두개거든? 강력한 확산형 펌프 액션식 전투싼 딴종! 네 어디 데미지가 640 연사석도 1.5 641.5 이것만 보자 760 1.6 와 이게 데미지가 훨씬 세네? 와 이거 써야겠다 어마어마하네요 총알이 적은데 뭐 어차피 한방에 보낼 수 있을거면 이런게 낫지 않겠어? 든든하네 아 근데 저 보물을 못먹은게 지금 기분이 너무 안좋거든요 다시 돌아가보자 내가 지금 금속구를 먹었으니까 이 금속구를 여기 위에서 때구르르 굴리면은 옥쿠스 굴러가는 소리와 함께 보물상자가 딱 나오지 않을까라는 개소리를 해보지만 역시나 안되는군요 뭐야 이거 길이 뭐야 이거 안보이던 길이 생겼네? 에? 이거 원래 닫혀있었는데? 이상하다 뭐 집이 있잖아 너네? 선물 손잡이 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게 이게 좀 고화질이여가지고 만약에 녹화가 안되면 다시 보기를 다운받는 수 밖에 없는데 이게 뭐야? 어? 이 숲에 이런 파란색이 있나봐 다시 보기는 일단 화질이 되게 안좋잖아요 그래서 녹화를 꼭 잘 해야됨 아아 여기에다가 요걸 넣고 아아 크흐 아아 오케이 어어어어어어엇 아아 그렇구만 그런거구만 오케이 알겠 하읏 오케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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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천천히 아니 개색 따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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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하아 들어가 스으으으으으으으 coherent 유후우의 오니크스스걸 되게 비싸보인다 이거 뭔지는 모르겠는데 3만원정도 하지않을까요? 빨탄 악기 장인의 열쇠 어! 이거 드미트리스쿠 저택에 있던 잠겨져있는 방 중 하나야 도나 아가씨가 마더 미란다님의 양자가 되었다 오랫동안 보필해온 나로서는 이보다 더 기쁜일이었던 얼굴에 있는 형사 때문에 어릴 적부터 극도의 대인공포증이 있으셨다 고모님이 돌아가시고나온 후 집에 털어박히셔서는 아버님이 만드신 NG라는 인형하고만 말씀을 나누시게 되었다 마더 미란다님의 자비에는 아무리 감사를 드려도 모자랄 것 같다 도나 아가씨가 행복해 보인다 단지 내 상상이겠지만 NG인형도 전보다 더 생기발랄해 보인다 온.. 오늘도 정원에 가셔서는 NG인형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즐겁게 나누고 계셨다 몇 번이고 어머니께서 힘을 주셨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도나 아가씨께서 노란꽃을 한 송이 가지고 오셔서는 정원에 심어달라고 하셨다 클라우디아님의 묘지 앞에 심었더니 꽃향기 때문인가 뭔가 멍해지는 것 같았다 멍력해진 나머지 먼저 간 아내가 보이기도 했다 도나님께서 말.. 도나님께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내일 저택으로 오라고 하셨다 죽은 아내를 만나게 해주신단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상냥하신 것 같다 뭐지? 저장부터 좀 합시다 일단 여기에서 볼 건 다 본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파랑새를 찾아야 돼요 아 맞다 이거 일단 조합부터 합시다 예아 아무것도 아닌데 미스 마달리나 고가 아이템 아니 종이를 보자고 종이 어딨어 여기 있다 기묘한 새 사진 이게 이게 이거 마을인데? 마을 무덤이네 어 마을 무덤이다 야 나 이거 확실히 기억해 이 위치 정확히 어딘지 기억해요 마을로 가야돼요 맨 처음 만났던 봤던 마을 야 뚱땡이 니가 좋아하는 아이템 잔뜩 갖고 왔다 수정 비비아 나이트가 5,000원이군요 두개골 수정 3개와 엔지 그리고 일반샷건 개비싼거 튜닝 많이 한거 이거죠 26,000원 여러모로 탄창 용량 빼고는 이게 능력치가 많이 안 좋네요 업그레이드도 이게 훨씬 많이 되고 이거 팔겠습니다 와 26,400원 너무 비싸가지고 뭔가 제, 제대로 파는거 팔아도 되는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드네 미스 마달리나도 2만원 팔고 오닉스 스컬 오닉스 스컬 아 3만원정도 할줄 알았는데 15,000원 밖에 안하네요 쓰레기네요 다 파니까 10만원을 주네 이야아 조졌다 어 뭐가 뭐가 되게 많이 생겼는데요 산탄 총 맞춤형 부품 사격시 반동을 대폭 줄인다 이거 지금 내 총에 낄 수 있는거야? 아닌거 같은데 W870이라고 써있잖아 아닌가? 모르겠다 오 되네 된다 된다 M119? 내가 지금 쏘고있는 만성이 뭐지? 어? M119 아 이거 부품 장착하면은 데미지가 더 늘어나려나? 사격시 반동을 대폭 줄인다 아니 근데 데미지 증가가 없어가지고 다 품절이네 일단 이거 지금 안쓰니까 일단 좀 냅둘게요 삼광탄 폭발탄 뭐 이런 제조법들은 그냥 미리미리 가지고 있는게 나을거 같고 그냥 미리미리 가지고 있는게 나을거 같고 탄약을 사자구요? 딱히 필요없는데 그냥 조합하면 되지않나? 그래 뭐 나 돈 많으니까 나 돈 많아 근데 커스터마이즈로 넘어가면은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아이씨 만육천원 탄창용량 와 840 재장전 속도 8,000원 10,000원 170 150 아 나 진짜 궁금한게 이게 데미지가 30이 추가가 돼서 170인거야 아니면 30이 추가가 돼서 140인거야 이게 140이면은 이게 훨씬 좋단 얘기잖아 그냥 이걸로 써볼까? 이거 쓰는게 맞는거 같은데 근데 최종이 140?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권총을 그냥 팔아버리잖아 팔아버리고 이거 말구요 이거 그리고 나머지를 다 업그레이드하면 되지 연사속도..랑 탄창이 많이 줄어드는데 그래도 데미지가 좀 쎄니까 총알 아끼기도 하고 좋겠지 아이고 커스터마이즈를 열심히 합시다 자 좋아 후회는 없다 자 이제 저격소 총을 와 딱 맞네 910원 남았다 아주 알차다 야 아 같은 아이템끼리 합쳐주는거 아 그런건가 고당하구요 뭔가 아이템의 성능들이 굉장히 좋아진듯한 느낌인데 나쁘지 않군 자 이제 날개가 달.. 4개 달린 태아열쇠 이거를 열 수 있겠죠 여기로 가봅시다 이따가 드미트리스쿠 저택도 다시 가야되요 악기상인 열려면 와 얘는 라이칸 인간이 진화해서 이렇게 된건가 이거 하도 산전수전을 다 겪으니까 봐도 감흥이 없어 뭐 아무리 이 난리를 쳐도 에다는 무사하겠지 약간 이런 느낌? 화이팅 아야 개새끼 야 뭐란나 갔어? 어디로 튀었어? 아 여깄네 아우 집 밖으로 나오지 말걸 아이고 아 아이 막기 했어 야아 배떼지를 그냥 오 끌어내리네 오 똑똑한걸? 죽었나? 아따 맷집 세다 뭐야 이 겁나게 커다란 두개골은 야수 수정 와 겁나 커 늑대처럼 생긴 괴물이 결정화된 유물 고가 아이템 항상 맵을 바꿀 때마다 약간 이런 특정한 특수한 유닛이 나와서 나한테 돈을 엄청 많이 주더라고 얘 누구세요? 상처가 깼다 이 이상 길게 버티진 못할 것 같다 그 녀석이 이 주위를 서성거리고 있는 것이 들린다 이 집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다 내가 총을 쏴도 저 녀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아니 깜짝하던데요? 나를 가지고 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저 녀석은 그냥 늑대가 아니다 그거 제가 잡았어요 그래도 거의 다 때려 눕혔었는데 아 그래서 내가 쉽게 잡은 건가? 물레방아가 있는 곳까지만 갔었어도 저 녀석을 막고 살아남는 거였는데 거의 다 왔었는데 젠장 한기가 든다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간다 루이자 미안해 날 용서해 하아 루이자 성녀 루이자님의 남편이였어요 얘가 하아 아..어떡해 제가 원수 갚았습니다 이걸로 만족해주세요 맞게 가고 있는 거 맞아? 아니 저 여기 길이 없는데 막혀있잖아 이거 어떻게 가? 못 가 절로 뭐 아 이 다리를 따라서 가야되나? 이렇게 아..이길이구나 아..이길이네 아 물레방아 있는 곳이네 여기가 아..여기에서 이렇게 여기 뭐..뭐..뭐가 있나보지? 저 슈퍼 라이카을 잡을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여기 있나봐 어어어어어어억 유단 발사기 야 레지던트 이블 세븐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했던 최고의 무기죠 솔직히 저격총보다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자 4번으로 폭발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탄이 폭발탄밖에 없..없구나 폭발탄이 그냥 유탄 발사기죠 간단히 말해서 락픽 락픽 이제 또 좀 사용을 해줘야 될 때가 올 것 같은데 야 돼지야 니가 좋아하는 거 또 갖고 왔어 와 2만원 조졌다 이것도 어 뭐야 유탄 발사기에는 커스터마이즈가 안되네? 아 일단 파랑새부터 파랑새 저쪽에 있어 뭔데 다시 들어가 죽었어? 버티네 죽었어? 들어가 죽었어? 체력 회복해야돼? 어우 시뻘건 색이네 너무 잘 막아가지고 피가 안달았잖아 저 파랑새가 여깄다 저 파랑새 뭐 어떻게 하라고 쏘라고? 오잉 오잉 육즙이 흐르는 쇠고기 어.. 그래 악기장이네 열쇠 자 뭐 들어잉노 자, 열어봐라 어따, 470원 소소하게 들어있구만 설마 이게 끝은 아니겠지 와, 덜렁다크였으면 여기 고기 착착착착착착착착 6개 올려놓고 음식물 숙련도 쪼쪼아악 싹 가는 뭐 악기같은거 이제 손에 넣어가지고 어? 비밀번호가 걸려있는데요? 에에? 이중잠금이라니 싫어합니까? 비밀번호가 쓰여있는 곳이 뭐가 있을까요? 뭐지? 이 쪽지는? 그 아이의 다섯번째 생일은 절대 잊지 않을거야 어흥 달력을 찾아보자 어? 뭐야 이거 763934 이건가? 이건가? 제발 이게 맞기를 안되네 아이씨 어흥 아흥 아흥 다섯번째 생일 그림이 있었다고? 아아아아 270917 자 이게 세번째 생일이니까요 다섯번째 생일이면은 290917이겠네요 아니면은 이게 서양식이니까 270919일 수 있겠네요 여러가지 경우에 수중에서 가장 어 확률이 높은거는 270919 270919 270919 ㅋㅋㅋㅋ 아 너무 너무 돌려서 생각했나봐 내가 강..철의 흐레스베그 뭐다요 이게 고가 아이템 그래 그저 다 돈일 뿐이지 소총 대용량 탄창 이게 뭔데 저격총 그건가? 어 저격총 탄창 늘리는거 그래 뭐 커스터마이징 부품 먹었으니까 됐다 이거면 만족 자 여기서 락픽으로 이것만 열어주면은 다 파란색으로 바뀌겠지? 락픽 무려 두개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군요 저격총 타냐 일곱발 좋아! 파란색 팝팝! 파란색 이건 못참지 파란색 될 때마다 기분 너무 좋아 아 락픽 또줘요? 이제 락픽이 넘쳐 흐른다 이거 어디에다 써야되는지도 이제 찾아야돼 이때까지 락픽을 좀 많이 필요한 장소를 많이 봤지만 없어서 다 지나쳤었거든요 근데 이제 찾아야돼요 우리가 왜 게임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잠겨져있는 곳이 점점 많냐고 풀리는게 아니라 돌아버리겠네 뭐야 이건 이런거 없었는데 처음에? 이게 뭐야 무언가가 적혀있지만 깨져있어 읽을 수 없다 어! 어 야 이거 이거 그 무덤 무덤 야이 개 뛰어 아 깜짝이야 에? 뭐야 얘 아저씨 너 뭐해요 어 개쎄다 이거 고기 두개 이게 근데 나 아까 뭐 뭐 눌렀는데 얘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냐 아 야 엄청 놀래가지고 키를 누르면은 이게 자동으로 반대로 뒤를 돌아보게하는 키가 있나봐 거의 다 왔다 어 스포 혼수 엄금입니다 뭔소리죠? 어? 안녕히 계세요 뭐야 쟤 조용해봐 아 나 얘가 드럽게 시끄럽네 어어 어어 미리 못올라오네 쟤 올라오네? 와 야 잠깐만 여기 흘렀네 죽었어? 덩덩이 아 이걸 구아 구아 끄아 와 다행히 빗나갔어 쟤 왜 안죽어? 데미지 FREOM 데미지 들어가는 거 맞지? 난 붙어 우와 어디까지 올라가요? 나 이거 패스트 줌하니까 바로바로 쏠 수 있다 연사속도 대폭 늘릴 수 있어요 근데 왜 안죽지 아직 너무 죽은건가? 어? 약간 죽은필인데 이거? 아니네 안죽네 와 터프한 녀석 조합좀 합시다 와 근데 산탄총은 진짜 탄을 얻기가 쉽지가 않구나 좀 아껴야겠다 등? 등이 좀 수상하다고? 등들음 짜줘야돼? 아 그냥 유탄으로 조질까? 아 근데 유탄 탄이 많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진짜 혼자 난리야 맞아 와 잠깐만요 애들 나오는거 실화야? 어 죽었나? 죽었! 와 거대한 도끼 수정 야 이건 진짜 한 3만원 줘야된다 아니 애들이 잠시만요 파이프 에 잘 가고 왜 넌 멀쩡해 어디가 야 어디가 아 아이템좀 주세요 아 저 탄이 너무 부족해요 아 여기에서 모든걸 다 쏟아부었네 뭔소리야 뭐야 거기서 숨쳐먹었어? 뭐 수레는 매가 약이지 아니 여기서 뭐 얼마나 대단한거 주시려구요 아 날 기대하게 만들다니 하하하하 얼마나 대단한게 있는지 안 보냐구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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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진짜 그냥 돈이야? 아이씨 별론데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가 아니라 뭐야 이거 성배 를 여기에다가 놓는건가? 아 아니네 성배같이 생겼어 다들 파는거네요 자 와 노란석형도 만원이네 도개구리수정 천원 거대 도끼수정이 삼만원이고 성배가 만팔천원인데요 실화? 와아.. 내가 이 이딴 만팔천원짜리 아이템 얻으려고 하어어 그랬니? 일단 얘를 잡아서 나온 삼만원도 좀 애매 삼만원에 만팔천원인거잖아 두개 합쳐서 삼만팔천원 너무 짠데 탄약값도 안나오겠다 아니 무슨 피통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못참 흐흨 흐흨 풍 풍 풍 풍 풍 풍 풍 풍 풍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즈를 아 근데 이거 재장전 속도는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전혀 없더라 보니까 이거 편법이 있는데요 봐바 에, 저장을 하고 봐바 쏘고 연타 지금 계속하면 이 정도 속도 나오잖아 이 정도 속도 근데 이거 쏘고 다시 했다가 이렇게 다시 쏘면은 바로 안 쏴지네 똑같네요 연사속도 올려야되네 자 다시 불러옵시당 연사속도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연사속도가 아니라 재장전속도네 연사속도랑 재장전속도랑 다른거구나 재장전? 장전하는데 오래 걸리나? 한번더 그걸 체감한적이 없어 일단 보류 자 일단은 여긴 어떻게 다시 간담 마을은 완전 다 털었지? 싹 다 털었네 자 자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라고 독외교 쪽으로 가볼까? 어? 저 빨간 집은 몰라 몰라 난 난 포기했어 나한테 저걸로 뭐 뭐 하라고 하지마 어? 여기 락픽 필요한데 있어요 락픽이 아니네? 이거 무슨 열쇠야 이건가? 이건가? 어? 루이자의 열쇠가 맞아? 어? 체사례회자는 이것도 고가 아이템인가? 조사 어? 마더 루이자 그립습니다 아이템을 도대체 몇 개나 주시는거에요 저 한분이 허어어 쭉 따라서 가면 되겠지? 어? 여기 원래 길이 없었는데 길이 있네 어어 어어 아 왜 이걸 못봤지? 아 이렇게 콧물같이 생겼어요 다 끈적한 점액으로 덮여져있다 없앨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총쓰기 아까워서 칼질 몇 번 했더니 사라지네 그럼 여기도 사라지지 않을까? 여긴 아닌 듯? 속쌍 좋아 아 세번째 사도를 없애러 갑시다 아 세번째 사도를 없애러 갑시다 아 귀찮네 이거 총알 낭비하기는 싫고 잠겨있고 점프 흐흐 어 다 팔임도 좋아 에에 칼질 다섯번 하니까 없어졌었는데 한번 더 해보라고? 아냐아냐 저 저 없어지는 젤리와 안 없어지는 젤리의 타격음 자체가 달라요 쭛 씨르기 쭛 쭛 쭛 쭛 쏘 쭛 쭛 쭛 쭛 쭛쭛 쭛쭛 아앟 좋았다 아아 아이씨 힘들어 공격하지마 아우 힘들어어어 빨리와아아아 아 총알아내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아 죽었다 아 근데 칼데미지 싫어요? 내가 솔직히 칼데미지 좀 올려줘라 이게 뭐냐 라기보다 돼지가 그냥 피가 높은 듯 뭐라고 써있는겨 아 그래 확실히 이 챕터를 진행하면서 이 세번째 사도를 잡으면서 이걸 얻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갈 수 있는 곳이 훨씬 늘어날거야 손잡이가 필요해 어? 여기 공 필요하다 근데 나 공 없잖아 그죠 나중에 먹으면 여기로 와서 초록색 보석을 꺼내줍시다 어? 희귀 동물의 사진? 이, 이거는 그거네 우리 잡았던 백색돼지 어 어 어 여기 잡았어요 이거는? 파밍하다가 잡았거든요 저장이 있네 저장하고 저수지 엘리베이터 뭔가 되게 고대 흙마술 쓸 것 같은 이런 마을에서 이동하는 수단은 엘리베이터인거 보면 좀 약간 괴리감 들어 그치 않아요? 괴물들이 막 막 이러고 막 돌아다니다가 엘리베이터 이렇게 레버넬이는 상상하면은 좀 귀여운 듯 그치 탄광맵이다 세번째 귀족이 되게 더럽게 생겼었는데 맵도 더럽네요 반대쪽에서 잠겨진 것 같다 날개 여섯개 달린 태아의 마크가 있네요 어 여기에서 어 열쇠를 완전체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나봐요 오키옹 잠겨있고 오키옹 뭐 나올거 같은데 어? 개꿀? 이거 가져가면 되는거 아니야? 빨리 챙겨 헭 참겼다 진짜 챙겼어? Begin 빨리 가 아! 걱정하지마 비웃으래 매그니토밖에 없어 흐 으 흐 흐흐흐흐흐! 하하하하하하 AHAHA 아하핰~~ 요어어어 스튜끄드 요 Dick Too Much 흫흐흫 흐흐흐 It's All Over I Plumped the Way In 뭐, 뭐하를요? This is, my territory And, I will let you be 쉣 흐흐흐흐 아 진짜 개 패고싶다 주인공 여기로 못가? 애초에 막다른 길이구나 다섯번 때리면은 터지네 그럼 여기도 다섯번 때리면 터지는거 아냐? 아니네 여기는 완전 경화되어 있네 그쵸 때리는 소리가 다르잖아요 그치 말 걸 때 어 뭐야 어? 여기 길이 닫혀있었는데 여기가 열렸네? 어? 여기 길이 닫혀있었는데 여기가 열렸네? 여기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막혀서 뭐 못가구요 그럼 여기로 갈 수 밖에 없겠네 엥? 바깥이야 hed하 흠 흥 흠 흠 흠 흨 большое 스 boil 보트 열쇠는 갱도 안쪽에 있는 오두막에 가져다 놓아줘 한세씨가 죽어버렸으니 당분간 어업은 중지야 한세씨가 죽은게 단지 사고가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 그 사람은 거대한 물고기한테 잡아먹힌거라고 보트체로 말이야 쟤는 물고기인가보다 세번째 사도가 쟤는 물고기인가 봐 시동걸면 저기로 못가잖아요 어? 아 보트 열쇠가 따로 필요하구나 올라가는 수 밖에 없겠네 안 부서지 조금만 힘을 주면 부서질 것 같다 어어우우 안그랬으면 밑으로 빠졌을거야 저 밑으로 빠진 뭐가 있는데? 제발 밑으로 빠지게 해줘 아 여기 밑에 뭐가 있는데요? 밑으로 못 내려가? 이거 낙땜은 따로 없을걸요? 공격 뭔소리야? 고셉! 왜? 깜짝아 부지 아잇! 허허우 자, 들어와 우리 한 놈씩 천천히 잠깐만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줘 에이 아잇 죽었어? 난 죽었.. 아잇! 아잇! 좀 아픈데? 그만다? 죽었어? 죽었네 완벽한 두개 건수전 개비싼거 15,000원인가 하죠? 뭐 자꾸 나와 죽었죠? 와아! 씨 쉿 잠깐만, 나 죽는다 죽는다 나 약초가 없어 아, 너무 막 썼네 하아 아 물림과 동시에 싸가지고 나, 나도 데미지 입고 쟤도 죽었어 좀 빡세네요 생각보다 어? 보트 열쇠다 생각보다 허브가 별로 없어 열심히 파밍을 하는데도 구급약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어서 얘는 사야겠다 아 이걸로 막을 수 있었네요 하지만 그딴 거 필요없죠 다 조져야지 내,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은 싸볼까? 한창 아까워 흠 아 무슨 330원 누구 코에 붙여 속상하게 하네 또 여기는 막혀있어서 갈 수가 없네요 이제 보트 타러 돌아가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응? 아 이런 곳에서 난 약초를 어떻게 먹어요? 쓰레기맛 나겠네 좋아 파란색 응 저기 진짜 아무것도 없는건가? 아무것도 아닌가봐 돌아갑시다 무슨소리? 아 여기서 맛있게 먹고 있었구나 저.. 식사 방해해서 죄송한데 좀 거슬리거든요 아! 미안 너 내려와 약초다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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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잘못해서 지붕에 있는 때에 죽이면 아이템을 못 주실 수 있어서 보트를 타면 보트를 직접 조종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은 계속 직진을 하는 건가 어어어 내가 이동이 되는구나 너무 좋구 뭐야 가까이 못 가는데 못 가잖아 못 가잖아 내가 정해 내가 정해 상자 얻게 해주세요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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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미란다한테 복종하는 애들이 아니었어? 근데 왜 딸을 걔한테 해줬어? 미란다한테 오 구해졌어 grains 취 코 뭐지? 쟤 죽었어? 연기 따라해 니cional 으허어화우 넌 왜와 저 PJ 아멘 왜 이래? 뭐야? 상처가 왜 이래? 그 거대한 물고기가 쟤인가? 맞네 갑자기 보스전이라고 야 으앗! 아니 내가 초월도 없는데? 잡혔네 나 이제 총알을 만들 수가 없어 어! 야! 나 아니 아이 씨 나 아이템 못 죽어버렸었는데 아이템 있었냐 근데? 아이템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하고 올라갔는데 아니 보스전 아니네 다행이다 헤헷 아마 아이템도 없었을거야 그렇게 믿어 수문관리실 관계자의 추리핀 하아 이스디엑지트은 수문관리실 관계자의 추리핀 수문관리실 관계자의 추리핀 뭐 이렇게 맞추라는 건가봐죠? 수문관리실 수문관리실 저수지 수문 조작 설명 허정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유사신 신속히 하려와 같은 소설을 실행하십시오 크랭크로 풍차를 움직여 수문관리실에 전기를 공급 전기 공급 후 수문관리실에 레버를 담겨 수문을 줍니다 수문관리실 아 깜짝이야! 뭐여! 이제 대화도 없이 그냥 바로 이용하는거야? 만원 와 체사례잔이 19,000원이야 아까 그 성배 만.. 14,000원인가 그러지 않았어요? 와.. 진짜.. 뭐 새로운 물품 들어왔다며 신상품 들어왔다며 아무것도 없잖아 일단.. 아이템이나 좀 삽시다 이제 뭐 커스터마이징 할 것도 없고 만들 수 있는 요리는 없.. 어 이거 만들 수 있다 막기시 받는 피해 크게 감소 띠링 모든거 초 gibtர 이제 막기를 잘 써야 겠네요 저장 자 이걸 먼저 해야되는건가? 작동이 안되나? 어 역시나 안되네요 수문의 전력을 복구하는 열어줌! 아이 상호작용 진짜 도전과제를 달성하면 화장실이? 화장실이 도전과제가 따로있네요 모든 화장실을 다 열었을 때 생기는건가? 크랭크가 너무 오래되고 틀어졌다 금방이라도 휘어져 버릴 것 같다 부서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혹이 풍차에 따로 하나 더 있으니 만일의 경우엔 가지고 가죠 어 닭 앗 이 녀석들 날쎄다 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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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쇠고기 수상조각 아까 물에 떠있던 상자와 같은 상자네요 흠 근데 총알 없다면서요 그렇다고 쟤네를 칼질로 잡긴 또 애매해 너무 힘들다고 괜찮아 총알은 언젠간 계속 준다고 이게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준다고요 윽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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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거 총알 탄약상자인 줄 알고 개기뻐했네 와아 세상천지에 탄약상자가 널브러져있어 했는데 벽돌이야 시어럭 키브롱 뭔데 이거 아이고 부러졌네 새거 갖고 와야겠다 흐흐흐흐흐 아니 서로 대화하는 거 왜 이렇게 웃겨요 와 주인공 힘 쎄네 나무가 썩은게 아닐까요 가끔씩 장작분들 채팅 치는 거 보면 너무 귀여워 어 물고기다 이거 이거 가져가서 요리재료로 쓰면 안되는거야? 어차피 내가 먹을 것도 아닌데 이 캐릭터가 먹는거지 내가 먹는게 아니잖아 집게해줘 이걸로 요리해줘 권총탄약이 왜 이 사이에 있어 찔렛! 찔렛! 사거리도 진짜 그지같네 아이고 깜짝이야 와 그와중에 다리는 멀쩡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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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시여 자 왜왜 안부섞 왜왜왜왜왜왜왜길 안생겨 어떻게 하라고 어? 어 때려야 되는게 있나? 한방 더? 때릴만한 곳이 있나? 안보이는데? 아 아 아니 너무 애매모호하잖아요 야 진짜 아니 보스가 지금 나를 쫓아온다는 뭐야 나 죽는건가 야앗 보스가 쫓아온다는 이 긴박감에 저거를 저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쏴야돼? 지금 미리 쏠 수 있네 아 잘 쫓긴다 느낌이 아니라 그냥 타이밍 맞춰서 길을 잘 건너야된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네 기다렸다가 지나가면 이렇게 가면 되는거에요 아이씨 잘 무너져 여길 오진아 어 밀어! 뭐야 하나를 더 밀어야 돼? 어? 어? konuş 으아아아아아 벌레애 א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으ündㅑㅜㅜㅇ ㅜㅕㅜㅜㅜㅜㅜㅜㅜㅜㅪㅜㅜㅜ sóld phrases 그와중에 작동하는거 무fach 뭐야 이거 오잉 어? 야 이거 보들보들거봐 아 시간 지나면 내려가지는구나 그러면은 일단 저기가 진행루트 같으니까요 저기를 가지말고요 나 여기가야지 잘 봐 이거 어떻게 하는거냐면 이렇게 해서 내려서 그리고 넘어와서 아이템 먹고 매그넘 탄이야 이거 뭔데 저쪽 흰색이 올라가는구나 저쪽에 지금 굉장히 엄청나게 좋은 아이템이 숨겨져 있을 확률이 다분하다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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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 자 다시 이게 순서를 잘 눌러야 되네 지금 보니까 순서를 흰색을 맨 마지막에 눌러야 되고 자 봐봐 파란색을 제일 먼저 당기고 주황색 그 다음 흰색이에요 아니에요 주황색 다음에 파란색 그 다음 흰색 주황색 파란색 흰색 흰색 이러면서 이거 한번 다시 당기고 이거 당기고 조라디오 갈색 그 다음 흰색 흰색 injury 도착 국물 또 잘돼옥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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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어. 뭐.. 뭐지? 으악. 저렇게 신났어요? 야, 그럼 고작 매그넘 탄약 먹으려고 지금 이 짓을 한 거예요? 다시 왔어요? 아, 진짜 뭐 먹었어요? 그냥 매그넘 탄약. 한발? 와 진짜 이거 하나 먹으려고? 맥은웜 타력이 뭐라고 와 안에 벌레 들어있어 대박 갑시다 맥은웜 타력 저게 한발이 뭐라고 뭐야 이거 아니 뭐 전혀 긴박감이 없어 저 친구는 절대 나를 해치지 않을거라는 그 확신이 있잖아요 우리는 되게 오래 있으면 죽는다 이런게 아니라 어떻게 보스한테 쫓기면서 여유롭게 퍼즐까지 풀고있냐고 아 애초에 저 다리 부분 한거를 못하면 진행루트를 못가요? 아 그럼 저거 진행루트였어요?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뭐야 이거 왜 안없어져 빨리 올라가 어? 어? 어 올라가 올라가 어 드디어 새로운 빳빳한 크랭크를 얻었습니다 사다리 내 이대로 올라갈 수 없다고? 이건 뭐 어쩌라고요 돌아가? 이걸 여기다가 넣고 돌려 크랭크 굴려 굴려 뭐야 손잡이 그새 뺐어 어? 이게 돌아가서 아아 오케이 오케이 3 이런 느낌이구만 어 이거 계속 부딫히면 떨어져 죽는 건가 으아 으아아악 왔구 올려주면? 오케이! 어! 전기가 들어온다 이제 이제 소문을 열어주면 되는데 길이 어딘지 몰라요 다시 돌아가면 되나요? 아 간다 다 먹었지? 뭐야 이건 숨은 제어패널 상인 내가 지금 돌아가야 되는 길에 있는 거잖아 상인 아저씨 수정조각 아니 목걸이 파편은 도대체 언제 얻는 거야? 고기 종류 짱 많아 아이씨 뭐 아이템은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일단 저장 자 뭐 뭐 어떻게 하라고 확인 어? 야 가운데 거 꺼져있는데? 요? 이게 뭔데 아아 저 검은색이 기준이구나 아아 아 난 뭔지도 모르고 가운데에 저 전력 저 저 저 초록색 차는 거 보고 그냥 맞춘 거거든요 그림 참고 1도 안했어 수문을 열면은 물이 빠지면서 저 친구가 바닥있어 널브러져 있겠죠 탈출하는 길찾기 벌어온 아저씨 어디가요 오우 이게 또 내가 처음 오는 곳인가? 물이 빠져서 맵이 생겼네 여기 갈 수 있나? 저 보스는 물이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나봐 물에 계속 잠겨있었어가지고 집에 막 따개비들 같은 것들이 잔뜩 생겼네요 엥 이게 뭐지? 10월 1일 말금 마더 미란다님이 내 부탁대로 마을 주민을 5명 데리고 오셨다 약을 먹이고 카두를 그 사람들의 배 안에 넣었다 카두가 어서 빨리 이 녀석들 안에서 자랐으면 좋겠다 아침이 되니 4명은 죽어있었다 한 명은 라이칸이 되려는 도주인 것 같아 산에 있는 실험실로 데려다 놓았다 또 실패했다 엄마가 원하시는 것은 좀 더 강력한 그릇인데 엄마가 아니라 마더 마더 미란다 아니에요 이게 가끔 마더 미란다라고 해놓고 마더라고 하면 이걸 또 엄마로 번역을 하더라고 그냥 미란다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번역을 해야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엄마가 왜 튀어나와 좀 더 강력한 그릇인데 말할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번역이 약간 이상해 이게 아니면 차라리 번역을 할 때부터 마더 미란다가 아니라 데모 미란다라고 했으면은 그냥 이제 엄마라는 호칭이 나올 때 다 데모라고 하면은 다 이해가 되거든요 납득이 와 이거 뭐야?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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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이템을 이렇게 많이 준다는 것은? 곧? 아이고 저게 본체구나 으아악 야 이거 산이야! 망할 수가 없어 으아악! 야 나 죽는다 와 야 나 손 탄가봐 와 이거 어떡하지? 우와 나 죽는건가? 아 여기 통이있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근데 탄창 진짜 많이 준다 너무 멈춰놀고 잠시만요 너가 변신지 더 많은 사람 여행을 수고 더 많은 사람 좋았다 그는 나의 그는 읍 우오아 이 노란색 줄이 근데 무슨 네임이지? fø으으으으lys 오우 어? 슬mount 브레이킹 저거 파직파직거리는데? 어? 왜 위로 올라와? 뭐하는거야? 아 뜨거워 앗 뜨거워 와 산성비 뒤를 미리 막아놨네 이거 이거 입이 닫혀있을때 데미지가 안들어가는건가 뭐해 어 어 어 뭐야 왜 저러고 다녀 와바바바바바바바바밤 또 오후우 후우! 니가 그따고 생겼는데 내가 좋아 하겠냐 임마! 우와 씨! 어디갔어? 죽었어 벌써? 아니네? 쉣 와마와마와마 막았어 막았어 으아 씨! ethanol 총알 총알, 총알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 아끼게 되네 나 막았어!! 나 막았어 임마! 아 나 손다탄거 봐 야that 쟤 뭐야아 지끄러워 아 근데 이 노란색 선이 뭔가 뭐 있을 것 같은데 자 공격하고 난 직후에 그렇지 쟤 뿜으면서 온다 약점이 노출되는 것 같거든 어 여기 또 폭탄있네 맞았어? 아 안맞았네 아 아까운 폭탄 어디갔어 어 으 아 아 뽑는다 뽑는다 노란색이 도화선 같다고요? 이거 한번 싸울까? 아 아무것도 안 돼 자 그냥 대피소표신가 어 어어어어 아 아 대피소표신가 그냥 잘보이게 와 야 잠깐만 왜저래 쟤 왜저래 쟤 열등감 미쳤네 너 다행이야 아아아아아아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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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좋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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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야! 아이 이... 나 이 산성... 바이오7때부터 느낀건데 이 판정이 너무 애매해서 싫어 이 액체판정 으아악!!! 소른다 그냥 쏠까? 킴 위에다 쏠까? 어이... 즉효네 어이.... 늙는다 아 저렇게 갑자기 뛰어오는거 대책이 없는데 쓰러졌다 쓰러져 오케이 아이고 다행히 원투로 잡았네요 어어? 어어 위험한데? 으아 독가스 나 괜찮은거야? 모로의 수정 오 확실히 난 인간이 아니야 예단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템 더 없냐? 모로의 수정은 이제 줍지도 않았는데 그냥 바로 입수가 되네 아 야 야 근데 총알 너무 빡세다 나 되게 파밍 열심히 하면 총알 넉넉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파밍을 안하고서는 도저히 깰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탄을 많이 소비하게 만드네 자 마더 미란다님이 로즈의 병을 하나 주셨다. 서로 사이가 나쁘다보니 모두가 자기만 빼놓고 의식을 할거라고 생각하던 참이었다. 그때 모두가 서로 하나씩 로즈를 맡아야한다고 하이젠베르크가 말을 꺼낸거다. 전원이 모이지 않으면 의식을 하지 못하도록. 엄마는 별로 신경쓰지 않으시는 눈치다. 엄마가 로즈는 그릇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릇이 있으면 엄마는 자신의 진짜 아이를 되찾을 수 있다. 아아아아 마더 미란다의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딸인 로즈가 필요한거구나. 그래서 오래전에 이미 죽은 여자인데도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거지? 나는 엄마의 진짜 아이가 아니다. 날 버리시는건가? 싫어 그건 싫어. 싫어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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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셔어어 아이셔어 아이셔 먹고싶다. 내가 친걸 되게 좋아하거든.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 드디어 조합을 완전 체 우와아 scenario Q. 그치? MEGDITO 하 무서운가보네 때리기 이건 뭐야 가디? 때려 어? 죽여! 안 깨지네 드디어 최종 진화 열쇠 왜 왜 여기 빨간색? 미로형 모형 퍼즐이 뭐야? 미로 모형 퍼즐? 일단 여기로 쭉 가보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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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물이 빠져가지고 이제 걸어서 갈 수 있겠다 그죠 흠 아 저기에 공이 있나보다 저 상자에 그렇지않겠어요? 물이 빠졌,겠지.. 어 빠졌네 뭐야 상자 어디 갔으 읆 쎅 안닿죠? 여기있다! 공내놔! 에? 뭐야 이게 은제 천사상? 고가 아이템 순운으로 만들어진 천사상 이번엔 은이네요 저번에 목제드만 야 그럼 공은? 어? 다보니까 어? 물고기도 있네 저기? 물고기가 어딨어 안보이는데? 내려가봐야지 다시 아 일부러 잘 안보이게 숨어있네 생선살 두개 아직도 더 있는데? 어디있냐? 어 여깄다 어디갔어? 다 잡았냐? 오케이 다 잡았다 하아 회복약 더 써야되는데 공은 어디있냐 어? 그리고 모로에 비밀무기가 있네? 모르겠다 황금상자는 보통 바로 먹지 못하는걸로 알고있으니까 그냥 가자 아 근데 공을 못찾은건 좀 빡치네 라이브가 잠 사비 황금상캐스터 눈이 근데 이거 풀영상 올리면은 한 12시간 분량 나오지 않을까요? 쓰읍 자 됐네 12시간은 고상하고 진짜 24시간도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이런거에 시간 끌어가지고 후 아니 공이 없어 공이 없다고!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볼 수 있겠죠 뭐 오 이제 이 크랭크를 이용해서 여기 문을 열 수 있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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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반갑다 오랜만이네 돈 좀 줘 얘들아 아니지 나 이제 돈 필요 없어 템 좀 줘 얘들아 내려와 내려와 어 하이 죽었어 엉덩이 915 죽어 빨리 내려와 좀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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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었네 이제 죽어 아 아 뭐야 이 지금 염병하지 말고 들어가 빨리 아 총알도 없어 뒤지겠네 아 아 아 아 아 아까 보스전할 때 유탄발사기를 쓸걸 그랬어 유탄발사기를 너무 아낀다 지금 아 뭐야 아 아 아 여기서 주는구만 아 아 아 공 찾아버렸고요 아 기버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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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이런 씨부랑 존나 빨리 가 존나 빨리 가 아아 계속 굴려 천천히 천천히 좋아 밑으로 싹 내려가고 어어 빠진다 아니 뭐 공이 안 보여 왜 이 지경으로 해놨어 맵을 자자자자자자 자 고린 기렜 경품 무엇 샤르트 레즈스칼 샤르트 레즈스칼 아닌가 이건 왜 해줘 으허에횭 이게 왜 있냐고 오 자꾸 이상한 소리들 천장에서 뭐 먹어? 이거 뭐 먹어? 탄탄종탄이야? 얘들아 어디서 뭐해? 얘들아? 오 아! 아! 어깨 맞았다 형! 아이씨! 으아아악 아으으 좋아요 으아 어? 뭐야 이건? 이때를 노렸어 돈칠이요? 와! 뭐! 아! 이거 매그넘인가 봐! 허어어어 드디어 얻어버리고 말았구나 보통 바이오와자드 시리즈에서 매그넘은 최종 아이템이죠 마더 미란다님께서 산을 하나 주셨다 여기에서 카두 실험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비밀스럽고 특별한 실험실이다 오늘은 실험체 배 안에 카두를 세개 넣었다 하지만 터져서 엉망진창이 되었다 오늘은 실험체에 카두를 넣은 다음 척수에 늑대의 피를 주입해보았다 심하게 날뛰더니 내 조수를 죽였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우리에 넣어버렸다 먹이를 주워야겠다 아니 왜 이런 실험을 왜 하는 거야? 미션 감사합니다 매그넘의 힘을 한번 봐볼까? 1700 경이로운 위력과 관통력을 자랑하며 그 성능은 늑대 인간마저도 쓰러트릴 정도라고 한다 지금 탄이 얼마나 있지? 여섯 발 이런 곳에 낭비하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아끼다가 똥대잖아 이런데 써야지 강, 강력한 애를 만났으면 써야지 와 날라가는 거 뭐야 에? 에? 왜? 두 대? 네? 그렇게 쳐맞아도 안 죽던 애가 단 두 대? 에?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갈 수 있겠네? 어 어 기대돼 저기가 뭐라고 저렇게 꽁꽁 숨겨놨을까 어 그리고 태양이 좀 바뀌었네요 태양의 위치가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걸 표현하는 건가봐요 자 이 뒤를 크랭크 그때 개훈부터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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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 ax- 아이템도 주고 확실하게 몹이잖아 아 또 적절하게 닭이 나와버렸네 어? 노란 석유궁 붙어있었네요 미쳤다 미쳤어 와 나 화장실 이렇게 깨끗한데 처음 봐 일단 여기 문을 열었고 닭을 잡은 다음에 이 뒤쪽이 너무 궁금해요 미션 성공 쿨하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를 왔는데 길 따라서 쭉 가보죠 어? 어 이 보물상자가 피존 블러드루비 마만메야 자 그리고 다시 못올라가야 내려가야되요 말아 얼마일까 그래도 한 아 막 2만원 이 정도는 안될거 같고 그냥 만원? 좀 더 되지 않을까 목걸이랑 조합되는거 아닐까요 어? 그런가? 조합 가능 조합 근데 아직 뭔가 부족한 것 같대요 아직 좀 부족하네요 그러네 그러네 조합 가능 조합 가능 아이템이 아직 없어 궁금한데 상인 공격 가능해요? 아니 공격 안되요 공격하려고 하면 총을 내려놓습니다 패기에 짓눌려서 이게 다야? 올라와서 뭘 더 할 수 있을줄 알았는데 없네 내려가자 뭐에요? 어? 내가 아까 깨트리려고 했던 그 병이다 확실히 뭐가 있어 자 수정 조각 두개 노란 석영 하나 야수 수정 2만원 모로에 수정 4만원 한곳이 비어있는 목걸이 완성하면 15,000원 정도 되겠네요 은제의 천사상 만원 와아 샤르트레즈스컬 2만원 엄청 비싸네 근데 돈은 이렇게 줄 수 있.. 뭐야 이거 흐흐흫 야 너 엉덩이에서 뭐가 흘러나왔는데? 너무 긴데? 자 뭐 어쨌든간 돈은 되게 많이 주는데 돈을 할 수 있는게 없.. 소이 뭐야 뭐가 좀 늘어났는데? 아 폭탄 다 사고 커스터마이저를 다 사고 커스터마이저를 아니 미친거 아니에요? 아 근데 돈이 많네 내가 아니 커스터마이징 속속 아니 가격 왜이래요 이거 근데도 10만원이 남네 놀랍게도 어 아 이거 열렸구나 언락됐네 일단 다 데미지는 업그레이드를 해주고요 탄창 용량 연사 속도 탄창 용량 연사 속도 재장전 속도 얘는 필요해 아 플렉스 해버렸다 아 얘 완전 떼돈버네 대신에 나도 그만큼 든든해졌지 어우 이제 슬슬 피곤한데 좀 쉴까 잘하지 여기는 완벽하게 다 파왔고 자 이제 여길가서 크랭크를 돌려서 다리를 내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열 수 있네요 일단 여기부터 가보자 아 이거 너무 궁금하니까 이것만 먼저 좀 하고 안 돼 미션금 더 모아야 돼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우리 장작분들이 미션금 모아주실 거야 그렇죠 여러분 반짝반짝 여기에다가 칼잉칼 이옑 이 에이 이예이 흘린 몸을 위해 기지개도 피고 오후에서 10분만 쉽시다 아 그만하라고는 안하고 쉬고 또 해라 좋은 마음 가짐이다 여기 배가 또 있네? 이 배를 타면 뭐 어디로 가지는거냐? 오잉 갑자기 배끼리 확보이네 쭉 올라가볼까? 그러면은 드미트리스코의 이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아래쪽은 뭐야? 헉! 아래쪽 너무 궁금하다 아래쪽부터 가보자 우와 정박하는거 완전 그냥 보트 마스터 인데요? 이거 어디야? 오오오 어? 벌고기 타사잇 어? 얘만 색깔이 좀 달라 그렇지 않아요? 아 쟤 진짜 드럽게 안죽는다 너네 생선살 환상의 생선살 와우 이게 최종 아이템이지? 최대 체력 대폭 증가 그럼 여긴 뭐야 아우 동굴이 있네 동굴이? 히잇잇 히잇잇 히잇 히잇 어? 뭔 소리야 뭐야 누가 누가 설사했어? 주인공아 너 지렸니? 어? 엄브렐라 권종탄약 38 DNA 규명 완료 덜비에서의 변종 사상 경우가 99.95% 일치한다 0.05%의 차이는 인공적으로 가공되었다는 것 뿐이다 아마도 이게 종자다 커넥션이 어떻게 균을 찾아냈는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귤락은 마을의 지하 전역에 퍼져있는 듯하다 베이커가 사례에서는 변종 사상균이 감염자의 의식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만약에 네트워크가 여기까지 연결되어있는 거라면 그 자체를 일종의 데이터 저장소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미랜다가 찾는 데이터라는 게 뭐지? 엔티크 동전? 수직 손잡이 수직 손잡이 어디에 쓰는 거야? 샤꺼네? 어.. 반동 감손가봐요 와 뭐야 이거? 헉 오마이갓 근데 왜 이 상자는 안 열어줘요? 이것도 이렇게 해줘요 어이 쓰레기 게임이네 이거? 누가봐도 안에 더 진귀한 것들이 있어 어이 깜짝이야! 아 언제 왔어? 놀래라 이씨 아니 나 나무에서 나는 소린 줄 알았잖아요 아이씨 아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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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마 좀 아따 입만 싸악 다시는 거 보고 이 나무들은 그 정체가 뭐야? 반응이 없네 나 때문에 더 놀랬다고? 아니 나 근데 그렇게 크게 비명 지르지 않았는데? 아이 깜짝이야 이러기만 했지 나한테 왜 그러니? 어.. 가자 빨리 저장을 해야할 터인데 그래야 내가 오늘 맛있는 저녁도 먹고 기쁨이랑 데이트도 하고 영상도 올리.. 맞다 오늘 영상 올려야되는데 내가 영상을 안올렸네 아 오늘 영상 한 4개 올라갑니다 아 참고로 멤버십 기준이에요 영상 올렸어야 되는데 여기는 어디야? 아 여기가 드미트리스크 그 저택 뒤쪽 길이네 역시나 저 건너편으로 왔으니까 뭐야 여긴 근데 어디지? 들어갈 수 있는 덴가? 어쿤 그러면은 여기서 크랭크를 흐읍 흐읍 흑 흑뻑이랑 결혼을 안했냐구요? 아.. 아니요? 지금 뒤에서 쿨쿨 자고 있잖아요 같이 살고 있는데? 하긴 동거만 할 수도 있으니까 요즘 같은 세대에는 동거 뭐 그렇게 막 부정적으로 안 보잖아요 근데 결혼했어요 안타깝게도 쉣 흐흐흐흐 어? 왜 잠겨있냐? 자 우물 에? 우물 손잡이 크랭크가 아니라 에? 뭐 사다리? 뭐야 이게 두근두근하잖아 아니 이토록 날 흥분시키나니 도대체 이 안에 뭐가 있는거지? 사다리 개 길어 으아 뭐야 이거 밑에 으으으 이게 근데 뭐야 이거 딱봐도 퍼즐 이용해가지고 저 위로 올라가야되는거 같은데 이거 당길 수 있나? 스읍 어떻게 해야되지 반대쪽이 잠긴거 같대요 아니 이런 쉬이 어? 여기 올라갈 수 있네 오 올라가고 올라가고 파이퍼 수류탄이 있다는거는 여기를 파이퍼 수류탄으로 뽀서 뽀사라는 것과 같은 말인데 스읍 아닌가? 부술 수 있나? 아닌거 같은데요 저 안에 뭐 있냐? 파이퍼 수류탄으로 부서질만해? 이게? 아닌거 같애 안 부서질거 같은데? 자 일단 이걸 하나씩 해보자고 이렇게 건너가면 되는거 아냐? 밀기 이걸 왜 미시는데요 심지어 민게 이게 다야? 아아 꼭 누르고 있어야되나보다 됐냐? 어? 뭐야 여기 샷건 탄약이 여기 왜있어 스읍 그 다음에 이걸 내가 밀 수 있네 밀어 떨구어 좋아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걸 떨구고 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그리고 내가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선광탄 두개와 매그넘 탄약이 아래에 있었군요 오이씨 뭐야 이거 지나가도 되는거 맞아? 죽을거 같은데? 뭐지? 무섭게 큰 피존블러드 루비 어 완전체 어디에다 꽂는걸까? 와아 저기구나 아래쪽에 조졌다 얼마일까 이렇게 히든 장소를 여러군데 거쳐서 만든 이 완제품은 과연 얼마에 가치를 할까요? 너무 궁금한데? 내려오진 않겠지? 너무 무서워요 그 와중에 지뢰 무엇? 다시 돌아가면 되나? 어 어 그거중에 또 락픽이 떨어져있었네 10만원까진 안갈거 같애 내가 그 사단을 했는데도 한 3,4만원 선이었던거 보면은 이거 정말 많이 나가야 5만원이고 한 3만원? 3만원 정도 할거 같은데? 최대 3만원 적으면 15,000원 정도 할거 같고 15,000원은 말이 안돼 아냐 말이 될수도 있어 이거 아까 완제품 아니었을때 가격이 8,000원인가 그랬거든요 자 이제 목걸이를 팔러 가야겠죠? 상점 아자씨한테 다시 돌아가야되는데 귀찮네요 여기 들어가지냐? 안 들어가지나? 여기도 안 들어가지잖아 일단 상점 아자씨한테 가기전에 일단 상점아저씨한테 가기전에 여기에 먼저 가볼게요 뭐야 이거 왜 연출이 나오지? 여기가 어디야? 아 애초에 처음오는 곳인가 여기가?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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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어이? 어이거 어디지? 야 그냥 비밀장소인가? 뭔 소리야? 오 너 누구야? 죽었어? 일어나지 마아! 엉덩이 어? 엉덩이에서 아이템을 안 준 녀석은 이 녀석이 처음이야 잡쳐 죽었어? 왜왜 아이템 안줘? 어 웃기는 녀석들이네? 권총탄 약 25발? 애들이 아이템을 안 주는 대신에 여기는 아이템 자체가 많이 나오고 잡쳐! 어어? 일어나? 애들 무한 스폰 되는 건가? 와 뭐야 이거? 이거 진짜 이상하다 아 무한, 무한 리젠 되는 건가보다 여기 잠깐만 여기에는 불을 어떻게 붙인다? 헥? 이거 어떻게 먹어? 꼼 가만히 있어 봐요 저쪽 건너편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어떻게 붙일까? 땡 저기까지 안 닿잖아 아, 쟤 계속 나와가지고 이거 생각할 시간이 어떻게 해야되지? 아, 여기에 숨겨진 보물이 있네 여기가 좀비에 불을 붙여보자고? 그거 맞아? 맞을 것 같애 얘가 계속 나오는데 이유가 있겠지 어, 불 붙었네 이리와 미디엄 레어라는 도전거제 달성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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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 이리와 옳지 Panch스 잘했어 이제 히 hj 꺼져 좋았어? efficient 황금부인상 부인상? 여신상이 아니라? 메그넘탄약 한발 오, 이제 더이상 리젠되지 않네요 다 먹었구요 아 그러면은 드미트리스쿠 이.. 성에 들어갈 필요는 없나보다 그런거 같네 성에는 다시 못들어가고 보물을 먹었으니까 목걸이 얼마일까? 아 진짜 3만원 이하면 좀 오반데 좀 많이 쳐줘 뭐야 쟤 담배도 피잖아 우아아아아 5만 대박 황금 부인상 2만원인데 엔티크 동전 베이커가에서 본 것 같기도 기억 안나나 나는 와 5만원 대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의 에에에에에 대박! rough억 이 샤코는 이제 10만원이 넘네요 리볼버도 10만원이 넘고 아니 많이 놀랬어? 미안해 앞으로 더 열심히 소리 질러줄게 그럼 뭐 업그레이드 속도는 뭐 이제 아니 업그레이드 비용은 문제가 안되네 너무 싸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은 개뿔 자 이제 진짜 다 봤나? 그냥 진행루트로 가자 어.. 진행루트로 가..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으니까 아니 빨간집은요 하핳 내가 어떻게 못해 이거 칠대불가사의 중 하나야 아니 진짜 모르겠다니까요? 집을 완전히 폭파시켜볼까? 침대맡에서 보면은 보인다고 누가 어그로 끄는 것처럼 얘기했다고? 야 그래도 미쩨야 본전이지 침대맡에서 보면? 뭐..뭐..뭘 보라는 거야 냉장고에 있나? 안 열려 앉으면? 어? 에? 에? 고작 이거 500원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했다고? 와.. 왜 이거 안 보였을까? 이 사이에 있는 거 드디어 드디어 밝혀졌다 와.. 진짜 침대맡이 맞았네 우리 장작분이 알.. 알려주신 거..뭐야 이거? 로즈가 기다리고 있어 아! 아 깜짝이야! 아 뭐야 얘는 뭐지? 고기냐? 갑자기 고기를 주네 애들이 아니 메세지만 보고 위를 보고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왜 나와? 깜짝 놀랐네 우리 고기 많은데 유리좀 하고 갈까요? 쇼는 계속되어야 해 하.. 이동속도 증가 생선살 두개 모자라서 못먹구요 최대 체력이 크게 상승 가능 최대 체력이 상승 최대 체력이 상승 일단 최대 체력 최대 증가를 먼저 하고 먼저 하고 흠 we've gathered all the ingredients now now 또 끼뚜뚜라빼 뿌이 이제 이거를 만들 수 있나 봐야 돼요 만들 수 있네요 생선살과 쇠고기 생선살 에? 이거 지금 만들 수 있네? 이동속도 증가 부터 하자 이거 왜 아까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 내가? 스타바르 때 뺏어 습 히트 스타바르 때 뺏어 스타바르 때 뺏어 이동속도 증가 흫흫 I wouldn't mind having that again 자 이제 생선살 두개만 찾으면 풀업이거든요 오 이동속도가 확실히 좀 빨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드..냐? 들어? 어? 드는거 맞아? 든다 든다 확실히 든다 약간 좀 막 눈에 띄게 정도는 아니고 살짝 기분이 빨라졌다 정도? 좋아 드디어 최종문을 여는군요 잘해봐 행운을 빌어 저 이쪽에 빠지는 길이 있어요 표지판엔 아무것도 안 써있네 야 이 샷건 뭔데 아 아니구나 순간 버그로 샷건이 19발 있는 줄 알았어 탄 말고 그러네 여기가 이어져있는 곳 맞네 어? 여기 생선 있나? 뭐지 이건? 왜, 왜 있죠 이게? 여기 뭐 쫓기나요? 터트려볼까? 나 너무 궁금한데 뭐야 아무 효과도 없잖아 괜히 터트렸다 물고기야 두 마리만 나와줄렝 사냥이 있다 사냥이 있다 오토의 가공소 식인귀의 전립 건너편에 있나봐 쉽게 먹을 수 있을거라곤 생각 안했어 쉽게 먹을 수 있을거라곤 생각 안했어 어? 어?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동족을 죽이다니 여러분 동족 혐오라고 들어보셨나요? 나랑 너무 똑같이 생긴 그 존재를 보면은 막 분노가 인다는 그런 이론인데요 제가 딱 그렇습니다 지금 뭔 소리야 여기 비밀장소 아니었어? 어? 비밀장소가 맞나봐 여기가 원래 진행루트인데 여기에서 이걸 먹고 갈 수 있나본데? 분위기가 좀 쎄하네요 설마 안 열리니? 잘 열리는데? 와우 What the hell? 야 저 친구 아까 그 무덤 지키던 그 친구 아냐? 야 저 친구 아까 그 무덤 지키던 그 친구 아냐? 아니 근데 그럴 거 없이 그냥 이걸로 조지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총알이 너무 아깝죠 저격으로 잡자 저격 탄창도 많지 않네 저격 탄창도 많지 않네 뭘로 터질까 야 야 야 후바륵 너 여기 올라올 수 있어? 어 야야야야야야야 폭파했는데 왜 안 멈춰제 어어? 어어? 너네 뭐야? 으악! 비니당 어 형 형 형 형 형 잠깐만요 형 생각보다 너무 세요 지금 꼴리 아 성스러운 어머니 으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얼마나 센 거야 뭔 소리야 니네 계속 날라와 지금 보니까 아이템 엄청 많이 주네 아 근데 쓸 거 다 썼으니까 이제 이걸로 가자 이거 한 방이면 죽을 것 같거든요 왜 죽었지 안 죽었어? 야 너 진짜 터프한 애구나 와 이어 보정 짼 와 쟨 진짜다 보색 이어 오케이 그대 도끼 수정 폭발탄 야 근데 나 이렇게 리볼버 계속 아끼다가 최종 보스 리볼버 한 발도 안 쏘고 잡을 것 같애 그래서 어? 뭐야 애가 최종 보스야? 아 잣댔다 리볼버 여섯 발 남았는데 이러고 이제 똥대는 거죠 근데 얘는 뭘 지니고 있었던 걸까요? 여기 뭐가 있길래 정육점이야? 새고기 두개 아니아니 고기 두개 새고기 하나 왜 생선살은 없어? 어? 생선살 고기 근데 고기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줘 일단 이 방 먼저 파밍좀 다할게 여기 아이템 떨어진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 먹었나 그새? 왔다갔다 하면서 아이템 엄청 많이 받는데 내가 다 지나가치지 않고 다 주스면서 갔거든? 다 먹었나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다 먹었나보네 홀리 와 깔끔하게 다 먹었네 기가 막히는구만 맵을 보자고 시퍼런 색이야 아주 싸그리싹싹 다 긁어먹었어 오늘은 그 뚱뚱한 상인이 오는 날이다 그 사람은 내게 항상 오래된 신문을 준다 미란다님이 금지하시는 것 같지만 바깥세상에서 일어나가고 있는 일들은 너무 재밌다 신문에서 하나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다 어떤 제약회사에 관한 기사였던가? 그 회사의 엠블럼을 어디서 본 것 같다 엄브렐라 그러고 보니 성배에 있었던 문장과 같은 것이다 동굴의 벽화에서도 같은 걸 보았다 저 우산이 펼쳐진 모양 어째서 타지에 있는 기업의 문장이 여기 있는 거지? 옛날에 이 마을에 머물렀던 남자가 있기는 했지만 아니야 내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걸 거야 이거 누가 쓴 거야? 어? 이게 보물상자야? 성부 니콜라의 천사 고가 아이템 마을을 세운 4명의 시조 중 하나인 니콜라가 소중히 한 앤티크 천사상 흠 우리가 이때까지 천사상을 몇 개 먹었지? 저건 뭐야 저건 뭐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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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잠깐만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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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 잘못 눌렀어 얘들아 오지마 잘가 소리 지르지 말고 죽었어? 뭐야 뭐야 얘네 어디서 무빙질이야 디질라고 얘 아까 왔던 곳이네 그럼 뭐 여긴 다 둘러본건가? 어 아주 이지한 이지하고 심플한 뭐 그런 장소였네요 돌아가죠 돌아가죠